자 최빈이 마지막 부분 살펴됩니다. 준비가 되어있으면 바로 끝낼 수 있어요. 아 준비 안 되어있네요. 아 준비가 아까 전에 계속 저기 앉아서 뭐 하시는 것 같아요. 게임하고 놀고 있었나요? 애들이랑 카톡했어요. 카톡이 제일이에요. 왜 그렇게 꼬아서 비꼬가지고 왜 비꼬아세요 얘기하냐고? 왜 비꼬아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리트로 빨리 빨리 내려가세요. 자 그래서 내가 누구게? Who am I? 라고 물어봤더니 난 드라큘라야. I'm Dracula. I'm Dracula. 가 아니고. Who am I? 내가 누구게? 라고 물었는데. I am. I am Dracula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 너니구나 잘못 봤다. You Dracula. You are. You Dracula. 만약에 이게 You Dracula 라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거야. You Dracula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고 묻겠지. 그렇지. 대답할 수 있어 없어. 네. 네. 나. You Dracula가 누가 다 맞아? You Dracula가? 아니요. 드라큘라가 뭐 하다시야? 아니요. 그 다음 계속해서 많은 막티들이 나와 함께 차가운 성에 삽니다. I'll let you off bad. Let you off bad 해도 되구요. 똑같구요. I'll let you off with me. 끌지 말고 딱딱딱딱 끊어서 하면 안될까요? You will be put me in my cold castle. 오케이. 그래서 많은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나의 차가운 성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말 질문은? 많은 바퀴들이 사니 너와 함께 어디서? 어디서 많은 바퀴들이 너와 함께 살고 있니? 영어 표현. Where? Live with you. 아 잠깐만요. All of us live with you? 뭐라구요? Where all of us live with you? 오케이. 자 채빈이한테 이제. 네. 한 30번째 얘기합니다. 응. 묻는 문장 만드는 첫 단계는 뭐라구요. 선생님이 궁금하다고 얘기한게. 여섯가지 질문 중에. When where, how, why, who what. Why. 이런것들을 주무소. 뭔들 Есть 응? 뭐에 대한 대답인지 찾는거죠. 그 다음은 뭐하라 했어요? 으어양. 이게. «문 문제 만들기 첫 번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은 까먹었어요? 그럼 방법을 알고 있을 테니까 방금 얘기한 건 틀렸으니까 꽂혀 보세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서 많은 바퀴들이 너랑 같이 살아 어디서 사는데 걔들 너랑 같이 많은 바퀴들이 누가? 우리말로 대답하세요. 누가? 얘들이 뭐하는데? 누가? 이제 영어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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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들이 영어로 대답하라고요. 누가? 다 이거 왜 하고 있을까 선생님? 그래서 묻는 말 고쳐서 다시 해봅니다. 일본을 할 것인데 일본을 할 것인데 아니 뭐 네가 올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다. 그래 왔어. 너 네 앞에 하는 애들 한참 있었어. 네. 어? 그동안 뭐 카톡 하고 있었다고? 좋아하면 카톡 할 수 있습니다. 네. 어? 내가 꼬아서 얘기했다고? 아니요. 어? 그걸 꼬아서 얘기한 거 맞아? 네. 네가 이럴 것 같아서?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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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많은 박쥐들이 너랑 같이 어디 사냐고 있는 말 좀 완성 좀 제발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어? 어? 나의 차관상에서 어디니까 웨어로 시작했어. 그 다음 어쩔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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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묻는 말 못 만들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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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뭐 해야 돼? 묻는 말 만드는 단계 첫 번째 도대체 왜 하는데? 만약에 I am 여기 뭔지 몰라도 I am이 있었어 그럼 여기 뭐 집어넣으면 돼? 묻는 말 만드는 거야 여기 I am 어떻게 됐어? 그럼 여기 뭐 넣으면 될까? 뭐 넣으면 묻는 말 되냐? 그 위에 I am a doctor 이런 거 이따 치자 그러면 doctor한테 답답하고 싶으면 what에 대한 답답하니까 what 하고 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 what are you? 상윤이 what are you? 넌 뭔데? I'm a doctor, 난 의사야 이러겠지 I like chocolate 이러고 있어 그럼 chocolat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있냐? what? 그럼 이래서 듣고 싶으면 도대체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at? 난 너무 좋아해 그럼 영어로 하라고 바로바로 안 됩니까? 이제? what do you like? 왜 what are you like? 안 하는지 네가 잘 알고 있을 거지 I can make cookies I can make cookies 됐다 쿠키드란 대답 듣고 싶어 I can make cookies 이건 뭐라고 물어볼 거야 I can make cookies 쿠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쿠키 만들 수 있어? I can make cookies I can make cookies What can you make? 누가 다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묻는 방법이 I am or are you? I like? Do you like? I like? Do you like? I can make? Can you make? 어? 예 무슨 are you leave? 어? leave? leave 부터 먼저 한다고? 어? 예 그래서 뭐? 인정 완성해주세요 이 문장에서 암만 기러봤자 할 수 있는 거 Where do a lot of bats live with you? 에서 암만 기러봤자 할 수 있는 거 뭐야? 배치 가인데? All of 그럼 뭐? 데이 배치야? 어? 아니요 어? 그러면 all of day야? 아니요 그러면 암만 기러봤자 할 수 있는 게 뭔데? 배치요 그럼 all of day야? 어? 아니요 누가 많은 바퀴들이 산대요 네 항상 이게 전부 통째로 암만 기러봤자 되지 않지? 어? all of day야? 아니 그럼 데이 배치 리브야? 아니 이게 통째로 뭐가 돼? 어? 통째로 뭐가 되니? 암만 기러봤자 그것들이 나랑 같이 나의 차가운 성에 산다 이래도 돼? 안 돼? 어? 그래서 여기서 암만 기러봤자 할 수 있는 게 뭐니? I love that 암만 기러봤자 해서 읽어봐 They are the day 그 다음에 이번에 많은 박쥐들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누가 너랑 같이 너의 차가운 성에 산이 가 되겠죠? 됐습니까? 누가 너랑 같이 너의 차가운 성에 산이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will live with you 그 다음 뭐? Live with you in your cold castle 전에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I live 뭐라고 한다? I live I live If you in your cold castle 발음이 계속 이상한데 If처럼 불립니다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TH입니다 혀를 살짝 물고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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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ith you Who lives with you in your cold castle 갑자기 계속 leave leave 왜 leave 된다고 그랬죠? 그것들이라서 뭐라고요? With 저는 그 분은 네 문장 속에서 누구처럼 행동한다고요? 얘 지금 뭐 속에 뭐 들어가 있는 거야? Live 속에 더들 그럼 도대체 누가 하다시 속에 더들을 집어넣는 짓을 하던가요? 내일보고 너네 학교에서 뭐라 그러지? 3인칭 단수 그것도 똑같이 3인칭 단수 취급한다고요? 네 빨리 뭐 층얼층얼거리고 그러지 마세요 몇 번이나 해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네가 준비해온 만큼 나는 하는 거야 난 오늘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했어 내가 오늘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한 건 뭐지? 나는 밤에는 절대로 졸리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은 We never sleep at sleeping at night 좀 정성 들여서 좀 합시다 배운 거 좀 기억해서 써놓으시다 이런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주의사항이 뭘까 생각 좀 합시다 그냥 단어만 집어넣는다고 문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어떤 규칙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너한테 학교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가 문법이라는 건데 그게 규칙에 대한 얘기죠 규칙을 좀 지킵시다 그래서 이 문장 다시 I never sleep at night 그럼 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Sleepy 뜻이 뭔지 내가 물어볼 거야 Sleepy 뜻이 뭔데? 졸린 그건 무슨 신데? 어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내가 이 문장 다시 표현해주세요 준비들은 다 해왔고 숙제들은 다 하셨나요? 난 밤에 졸린다로 바꿔보세요 난 밤에 졸려요 너는 밤에 졸리니? 라고 물어보세요 너는 졸린다 너는 졸린다 너는 졸리니? 너는 절대 졸리지 않다 이 세 문장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너는 졸린다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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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써야 되는데 비동석 왜 써야 되는지를 묻는 거야 응? Never Sleepy의 뜻은 뭔데? 절대로 졸리지 않는다 절대로 졸리지 않는다 절대로 졸리지 않는다 절대로 졸리지 않는이야 응 그럼 무슨 시덩어리야 어떤 어떤 사람 절대 졸리지 않는 사람 이런 말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응 그럼 무슨 시덩어리야 Never Sleepy는 그렇다면 얘를 가지고 문장으로 만들고 싶으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있어 응 어? 처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자 그래서 나는 절대 밤에 졸리지 않는다 그러면 밤에 나는 대답 듣고 싶어 이게 뭐야 자 그래서 이거 필요 없는 게 왜 있지 여기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시간을 늘리려고 해도 너희들만 누리네 자 다음 시간에 준비를 좀 해갖고 와서 진짜 좀 끝을 냅시다 응 그리고 늘 얘기하는데 좀 정성을 좀 드려봐 뭘 할 때 응? 제발 좀 놀 때 열심히 놀고 응? 공부할 때 좀 열심히 하고 잘 때 좀 열심히 자고 뭐 그냥 놀 때 노는 건지 공부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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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지 오는 건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시가나 가라 예 lunch 주아 예 자연이 뭐였더라 자연 네 자신 주아 네이처 아니었어요? 네이처 쯧 쯧 쯧 쯧 쯧 르르르르르 됐쑤 지금 우리가 동명사 파트를 잠깐 서스펜드 시켜놔야 될 것 같은데요? 동명사 파트는 잠깐 서스펜드 할 거니까 그래머타파는 잠깐 집에 두고 오셔도 돼 아니면 학원에 두고 가셔도 되고 학원에 둘 써라 알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그래머타파 수업했으면 어떡할까 자 출고하고 있습니다 자 단어 명사 이름씨 파트까지 출고해 나오는 거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 하셨습니까? 그래머타파 네 대화까지 단어 3종하고 대화까지 했죠 그렇죠 단어만 해 주니까 네 네 아 잠시만 미안 미안 두 2종 세트 다 했죠? 어? 단어밖에 안 돼 자 그러면 단어는 그래도 알겠네요 자 지금부터 무슨씨 하고 어떤씨 하고 어찌씨 하겠답니다 어떤씨를 어찌씨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은 뭐라고 배웠어요? 운 좋은 lucky 운 좋게도 luckily 이렇게 되는데 다 그런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late 어떤 어찌 다 한다 했어 어떤 늦은 어찌 늦게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볼까요? 어드벤츄러스 어드벤츄러스 뭐할까 어드벤츄러스 익스플로러 이런거 있겠죠 익스플로러 하면 탐험가니까 어드벤츄러스 익스플로러 하면 뜻은 탐험가란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어드벤츄러스 어? 이런거 붙으면 형님 형 어떤 시대나 보다 이런거 붙어있으면 그치? 유명한 페이머스 스펠링 기억나시죠? 그렇죠 위험한 dangerous 이런것들이 OUS로 끝나는 형용사들이네요 그러니까 자 명사형이 나오고 파생어입니다 이런걸 보고 파생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한 뜻을 갖고 있지만 시가 다른거구요 얘는 어떤 모험신강화 아니구요 그 다음에 모험은 뭐다? adventure 얘는 품사가 명사겠죠 그러니까 모험 adventure 모험신강화 뭐 이런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건 뭐에요 sailor 뜻은 전원 뱃사람 이런 뜻이죠 adventure sailor 이런식으로 he is very adventurous 이런식으로 쓰이겠죠 어떤식 쓰는 방법이 몇가지 있다고 두가지죠 이런짓 하거나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거나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거나 됐습니까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식 쓰는 법 두가지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바로 밑에 나오네요 위험한 dangerous 반대말 안전한 saf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파생어 명사 위험 위험은 뭐다 danger 됐습니까 자 danger 같은 경우에 이런식으로 쓰입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볼게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people in danger 하고 dangerous people 은 뭐 비슷한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다른함은 뭐 어떤 뜻일까요 자 이거부터 볼까 dangerous people의 뜻은 위험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people in danger 그렇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거는 나쁜 놈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dangerous people들이 people in 다른 people들을 endanger 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 people in danger 어떤식이 길어져서 뒤로 왔습니다 어디 속에 있는 사람들 어디 속에 있는 사람들 영어스럽게 하면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고요 dangerous people은 나쁜 놈들이죠 위험한 사람들 땅패 같은 사람들 dangerous people 학교의 일진들은 dangerous students 학교의 일진들은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요즘도 학교의 일진들 서식하고 있나요 이제 없어졌어요 박멸 됐습니까 오케이 가오충이 더 많다 아 벌레들이 생겼구나 아 애폭길라 한 번씩 뿌려줘야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뭐 스파이더 이런거 입고 다니면서 글쎄요 아닌가요 아 예전껍니까 이제 스파이더는 이게 뭐로 바뀌었어요 요즘 내셔널로 바뀌었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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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표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얘기할 건 일단 이거 쉬운 거 하나 할게요 위험한은 데인저러스면 위험하게는 데인저러스리겠죠 안전하니 세이프니까 안전하게는 세이플리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데인저러스하고 데인저를 했으니까 데인저러스하고 데인저를 했으니까 데인저러스하고 데인저를 했으니까 세이프하고 뭘 해야 될까요 세이프티 세이프티도 해야 되겠죠 아까 세이프티는 전에 했던 거 같은데 안전제일 뭐였어 세이프 퍼스트 세이프 퍼스트였어 세이프티 퍼스트였죠 어떤이 첫번째야 무엇이 첫번째야 이름씨하고 붙여야 되겠죠 세이프 퍼스트하면 틀립니다 세이프티 퍼스트 됐습니까 그래서 얘 뜻은 안전이고 앞에 만나봤습니다 명사 파생어들 쭉 봤어요 명사 형용사 ly 붙임 부사까지 데인저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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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티 세이프 세이플리 명사 형용사 부사 순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이 보이네요 어려운 디피컬트 됐습니까 그럼 반대말 쉬운 이지 그러면 어렵게는 디피컬트 리겠죠 디피컬트 리 쉽게는 이를 y를 i로 바꾼 다음 ly하는거 그래머타파에서 만나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할거냐 얘 명사형 파생어 하겠어요 디피컬트의 명사형 파생어의 우리말뜻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니까 어려움 이겠죠 그렇죠 무엇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운을 겪고 있다고는 안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디피컬트 형용사고요 명사형은 뭐냐 하면 디 디 피 컬 티 입니다 어려움 디피컬트 디피컬트 어떤 어려움 디피컬티 무엇 어려움 난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디피컬티 그러면 디 디 컬 디 디 컬 를 했으면 이지 이즈 이즈 를 하면 되겠죠 디 디 디 디 디 컬 디 컬 디 컬 명사 명사 해봤습니다 이번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설명이 좀 필요한 친구가 있네요 설명이 좀 필요할 땐 나와라 는 다했고 이거지 탐모스트 탐모스트 자 지금 충분한이 보이네요 충분한은 뭐다 이나프입니다 자 이나프는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요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건 얘가 지금 나와 있듯이 충분한 이란 뜻도 있고 같은 뜻이죠 뭐 됐습니까 충분한데 되고 충분힘도 된다 그랬어 이 말은 얘가 어 카인드 같단 말이야 아니면 패스트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나프는 이나플리 이딴 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가 형용사 부사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건 오케이 그래서 난 충분한 돈을 갖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한번 해 볼게요 누가다 됐습니까 I have what I have enough money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뭐 돈이 많으면 I have much money 하면 되고 됐습니까 난 돈이 거의 없다 뭐 해 볼까 난 돈이 거의 없다 준비됐어요 난 돈이 거의 없다 I have 오 돈 좀 있나봐요 I have little money 됐습니까 난 돈 그래 좀 있어 I have a little money 됐습니까 난 충분한 돈 갖고 있어 I have enough money 됐습니까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자 시제는 과거입니다 누가 누가다 I have enough I ran fast I ran fast 그게 못 됐다고요 선생님 이거 한번 해 볼까 I ran very fast 자 난 충분히 빠르게 달렸다나 I ran fast enough I ran fast enough 근데 난 매우 빠르게 달렸다나 I ran very fast 오케이 뭘까? 조심해야 될게 뭐를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싶을까요 오케이 영어로 말해주세요 선생님이 표시하는 거 영어로 말해주세요 very fast enough 오케이 자 근데 충분히 빠르게가 enough fast입니까? fast enough입니까? 자 그래서 enough가 무슨 C일 때 어찌 C일 때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고요 길어진 것도 아닌데 자 얘가 어떤 C일 때는 정상이야 됐습니까? 나는 시간이 충분해요 I have enough time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돈 충분한 돈 충분한 시간 enough money enough time 하면 돼 much하고 똑같은 위치에 형용사일 때는 정상적인 위치에 들어가 근데 얘가 어찌 C일 때는 어디로 가버리더라 자꾸 뒤로 가버리더라 그 이유는 여기 enough 할 때 이 소리가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이죠 그럼 모음은 다른 소리랑 쩍쩍 잘 달라붙죠 그쵸? 자 따라해 소리 내봅니다 fast enough enough fast enough fast 어느 쪽이 편해? fast enough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fast enough good enough 충분히 좋은 good enough 정리하면 지금 책에는 enough의 뜻을 충분한 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한 건 충분한 이란 뜻도 있지만 충분히 충분하게란 뜻도 있다 그 말은 형태 변화 없이 ly 같은 거 붙이지 않고 형용사 풍사 모두 점한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어찌 C일 땐 자꾸 뒤로 가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충분히 차가운 cold enough 충분히 따뜻한 warm enough 이렇게 표현하는지 enough warm 하지 않습니다 enough money enough time 정상적인 순서대로 써요 됐습니까? 자 enough는 조만간 또 중요한 문법 할 때 만나게 될 예정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enough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even 뭐뭐까지도 뭐뭐조차도 예를 들어서 even은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I even like the ugliest boy in my class 못 뜨시겠다 나는 심지어는 우리반에서 가장 못생긴 애도 좋아한다 어찌 좋아한다고요? 심지어는 좋아한다고요 이렇게 쓰이는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읽어볼까요? 무슨 뜻이겠어요? 심지어 내 케이크까지도 먹었지요 미안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 얘가 자꾸 누구를 따라다니냐 무슨 씨 따라다니냐 그렇죠 동사 따라다니죠 심지어 뭐 뭐하다 됐습니까? 심지어는 뭐 뭐까지도 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렇습니까? 동사라는 문법적 용어가 좋으신가요? 좀 뭐 선생님은 계속해서 하다시 어쩌고 할테니까 여러분들은 정식 용어로 머릿속에서 번역해서 집어넣으세요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그러니까 I even like I even like I even like 아까 자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가 나오네요 품사는 부사죠 그러니까 어찌 다행스럽게 다행히 다행히는 뭐다? luckily 형용사형은 잘 알고 있는 lucky 그 다음에 명사가 보이고 있네요 명사는 뭐다? luck 오케이 그래서 해군을 빈다 good luck 이래죠 됐습니까? good이 무슨 c니까 어떤 c니까 뒤에 명사 집어넣어야지 good lucky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very lucky very lucky very lucky he was very lucky he was very lucky 오케이 그건 어찌 다음에 어떤을 넣어야지 어찌 다음에 무엇을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매우 운 좋은 very lucky 좋습니까 그 다음에 좋은 행운 good luck 자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 where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가 전치사 안 붙이고 부사네요 제가 제가 도착해 가 저 태어날 때부터 뭐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졌다 뭐를 안 붙일 필요 없다 전투사 붙일 필요 없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해외로 해외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해외로 해외에서 그거 했다 뭐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졌다 abroad I go abroad I go abroad I go abroad I go abroad 오케이 얘 뜻이 해외가 아니고 뭐다 만들어질 때부터 where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녀석 이런 녀석 이런 녀석 이런 녀석 이런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구사 좋습니까 I played outside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뭐 해보면 adventurous 형용사 dangerous 형용사 difficult 형용사 enough 부사 그 다음에 even 부사 어찌 하다 만든다 했습니까 그 다음에 luckily 부사 그 다음에 outside inside 부사였네요 자 계속해서 형사 부사 이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진짜인 현실인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진짜 이야기 real story the story is real 이렇게 쓰이겠죠 그러니까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부사형 부사형이 안 나오네 부사 형태는 뭐다 really죠 됐습니까 어찌 진짜로 really 어떤 real 진짜인 it is real 이거 진짜야 얘는 부사 형태고 잘 알고 있는 진짜로 사실상 이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이 보이네요 그렇죠 명사형은 뭐다 reality 리얼리티 리얼리티 쇼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하죠 관찰 카메라로 촬영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 예능 만들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리얼리티 쇼 리얼리티 쇼 라고 한다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리얼리티 그 다음에 여전히 아직도가 보이네요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해 I 어찌 러브 유 I still 러브 유 라고 나중에 술 마시고 헤어진 여린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얘도 무슨 시다 어찌시죠 좋습니까 I still 러브 유 나는 어찌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찌질함에 극치죠 좋습니까 자 얘는 근데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지금은 부사의 뜻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사로서 어찌 여전히 아직도 인데요 형용사로서는 He is very still 이렇게 쓰이고요 그는 매우 여전히다 가 아니고 그는 매우 가만히 있는다 꼼짝도 안한다 still이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라고요 가만히 있는 움직임이 없는 그래서 not not moving 의 뜻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한 번씩 어떤 학생이 쳐다보면 하던 짓을 멈추고 아 맞다 이러면서 뭔가 합니다 애초에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낫겠죠 오케이 그래서 꼼짝 없는 움직이지 않는 이란 뜻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I still love you 나 아직 널 사랑해 오케이 그 다음에 부사가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갑작스럽게는 한 단어로는 뭐고 suddenly 같은 표현은 all of a sudden 이것도 갑작스럽게 라는 뜻이다 all of a sudden 엄마가 들어왔다 됐습니까 갑자기 엄마가 들어왔다 뭐해 그니까 이러면서 그니까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공격 잘 알고 있네요 됐습니까 suddenly attack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갑작스러운 사고 sudden 사고 아직 모릅니까 accident 하면 되겠죠 갑작스러운 사고 sudden accident 갑작스러운 됐습니까 얘는 형형사 형형사에 ly 붙였으니까 그 다음에 확실한은 확신한 이란 뜻인데요 오케이 너는 확신하니 라고 한번 물어볼까 너 확신하니 Are you sure? 같은 표현 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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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너는 확신하니 Are you sure? 또는 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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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sure? 확신해?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 무슨 C일까요 평균 전에 문장 만들어 봤으니까 이게 무슨 C인지 뻔하게 알텐데 Are you certain Are you sure? 그럼 이게 무슨 C예요 형형사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확신하게 확실하게 를 만들어 볼까요 확실하게 surely sure 이겠죠 부사형 확실하게 surely 근데 sure 가 확실하게란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surely 는 잘 안 쓰이 쓰이기 쓰이기 쓰입니다 surely 그러면 certain 도 확신한 이라는 형용사니까 certain 부사형은 뭐겠다 certain 부사형은 뭐겠다 certainly certainly 겠죠 확실하게 certainly 확실하게 certainly 확실한 certain 형용사 certain 부사 certainly 확실한 certain 확실하게 certainly 확실한 sure 확실하게 surely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된이 나오네요 그렇죠 나머지 다 써줘야죠 그러면 또 뭘까 그건 이거랑 똑같구요 그렇다면 그러면 똑같고 그다음 그런 다음 또 요새 또 까먹었습니까 그때 됐습니까 이거는 영어로 뭐하고 왔다구요 at that time after that if so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얘는 if so 라고 했구요 얘는 after that 라고 했구요 얘는 at that time at that moment 그때 then at that time 그 다음에 then after that then 그러면 if so 그럼 do you like chocolate then do you like chocolate then you should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in Italy 이런거 어디서 보지 않았네 그쵸 너 초콜릿 좋아하니 then 그러면 you should visit 넌 오늘 방문해 봐야만 돼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 본문에서 또는 대화 파트에서 이 뜻으로 쓰이는 된이 나오는거야 얘도 알죠 그쵸 이건 무슨 뜻이야 오케이 나는 너보다 키가 크다 I am taller than you 됐습니까 그때 또 이 된 써야지 저 된 쓰지 마세요 궁금하세요 또 이거 보는게 선생님 이거 C 아닙니까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거는 눈으로 뭘 보는 거고요 이건 비교할 때 쓰는 보다구요 한글로 똑같이 쓴다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피곤한 tired 그럼 tired 생긴 거 가만 봤더니 그치 tired 생긴 거 잘 봤죠 그치 그럼 내가 옆에 뭐 쓸 거 같아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 CF죠 tired 옆에 비교하려고 뭐 쓸까 뭐 그런 거 쓸 수도 있겠지 활발한 이건 좀 이따 갈게 지금 할 거 말고 활발한 lively 뭐 쓸 거 같아 tired 내가 형태를 보라 그랬어 tired에 생긴 걸 보라 그랬다 생긴 거 생긴 걸 보라 그러고 뭐 어 그래 그래 또 당연히 어떤 CG 또 나와 있으니까 생긴 걸 보라 그랬어 생긴 걸 어 그럼 여기다 뭐 쓰겠어 tired 링 쓸 거 같지 않냐 또는 tired 쓸 거 같지 않냐 어 오케이 그럼 tired 옆에 뜻도 쓰자 tired의 뜻은 피곤 피곤 그렇죠 피곤하게 만드는 이죠 그러면 tired의 뜻은 피곤하게 하다 피곤하겠죠 tired 피곤하게 하다 동사하니까 ing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ing 붙이면 두 가지 피곤하게 하는 피곤하게 하는 또는 피곤하게 하는 것 중에서 피곤하게 하는 ing 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형용 이디 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형용 성사라 했죠 그래서 tireing examination tireing test 때문에 I am tired 라고 지금 몇 학년들이 얘기하겠어 중3들이 얘기하겠죠 tireing test 때문에 I am tired 됐습니까 tireing test 뭐야 피곤하게 만드는 시험이겠죠 됐습니까 선생님 tire는 tire 아닙니까 물론 그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보통은 구분하려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tire는 그 다음에 야생의 거친 이란 단어가 보이네요 야생의 거친 wild 그래서 야생동물들 wild animals 하면 되겠죠 그러면 거칠게는 뭘까요 wildly 하면 되겠죠 wildly 여기 ly만 붙이면 되겠죠 그니까 자 그 다음에 얘 읽으라 그러면 얘 wild라고 읽었기 때문에 애들이 뭐라고 읽는 애들이 많으냐면 wildness라고 읽는데요 얘는 wildness가 아니고 wilderness라고 읽어야 돼요 뭐라고요 wilderness는 품사가 이런 뜻이 이런 뜻이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됐습니까 wilderness 그러면 그러면 people in wilderness 그러면 는 뭔 뜻일까 people in 야생상태의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animals in wilderness 야생상태의 동물들 wild animal하고 그건 같은 뜻이네 됐습니까 얘는 명사 wilderness 얘는 형용사 wild 됐습니까 여기까지 어떤 씨 어찌 씨 봤고요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어찌 내용 그쵸 어찌 어찌 들어왔다고 갑자기 엄마가 들어왔다고 어찌 씨 어떤 씨였고요 그다음에 형용사고요 근데 음 됐다 그다음에 대 는 그러면 이니까 그래서 부사고요 얘도 그다음에 tired 형용사 wild 형용사 이런 것들 만나봤습니다 형용사 부사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영어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씨인지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빡세게 가르쳤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하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더하다 add some sugar 너무 좀 밍숭밍숭한 거 같아 좀 더 달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약간의 설탕을 더 넣어라 add some sugar 하면 되겠죠 소금 좀 더 해주세요 아니 참 미안 설탕 좀 더 해주세요 add some sugar 너무 싱거운 거 같아 좀 더 짰으면 좋겠어 add some salt 이러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add 더하다고요 반대말은 우리말로 뭐예요 빼다죠 빼다는 subtract 빼다 okay 트랙트 하면 뭔가 당기는 뜻입니다 트랙터라고 알죠 트랙터 농기구 중에 땅을 막 이렇게 갈쿨 같은 걸로 막 잡아당기죠 긁죠 subtract 빼다 add 더하다 참고로 곱하다는 멀티플라이고요 나누다는 디바이드고요 더샘 add 뺄샘 subtract 곱샘 멀티플라이 나누샘 디바이드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나타나다가 보이네요 나타나다 appear 그렇죠 반대말은 disappear 오케이 디스를 붙여서 반대말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그러니까 appear disappear 그럼 disappear의 뜻은 사랑이라고요 appear 같은 말은 show up show up 나타나다 show는 보여주답니다 근데 show up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show up은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고요 show는 무엇 무엇을 보여주는 거야 show up 나타나다 appear 나타나다 근데 appear appear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명사로서 외모라는 뜻을 가진 단어 만나본 적 있어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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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모습 만나본 적 있으니까 만나본 적 있으니까 OK 뭐다 appearance 뜻이 뭐다 외모 맞습니까 appear 나타나다 appearance 외모 명사고요 appearance appear 나타나다 disappear 사라지다 appearance 외모 he is very interested in his own appearance 외모에 정말 관심이 많아 됐습니까 OK 그 다음에 그 도로를 건너가다 이런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도로를 건너가다 crystal street 하면 되겠죠 crystal street 도로를 건너가다 자 참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많던데요 그렇죠 비교 누구랑 비교하겠다 a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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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아 이건 가로지르다 응 건너는 건 가로지르는 거 아니야 어 across ACH ACH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전치사야 전치사 동사가 아니고 그래서 도로를 건너가자는 뭐였어? Cross the street인데 도로 건너편에는 뭐다? Across from the street Across는 건너가다가 아닙니다 외열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는 in, on, at 같은 전치사입니다 앞제빗입니다 어디에? Across from the street 도로 건너편에 얘는 외열을 만들어줄 뿐이야 어떤 동작을 하는 게 아니야 Cross가 4-2가 들어있고요 그 외에도 Cross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써 무슨 뜻일까? 십자가 그래서 적십자를 Red Cross라고 그러죠 십자가 또는 뭐 교차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명사로써는 십자가 교차로 동사로써는 Cross 건너가다 Can you cross the river by swimming? What 뜻이지? 수영으로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니? By doing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고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할 때 By doing 한다고 했어 Can you cross the river by swimming? Okay 뭐라고요? 저러고 했죠 Can you do it 동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Okay 그 다음에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친구입니다 운동하다 엑서사이즈 운동 엑서사이즈 됐습니까?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 했습니다 엑서사이즈 됐습니까? Okay You should exercise regularly 이런 거 만나본 적 있죠 Regularly가 뭐였더라 Regularly You should exercise regularly 너는 규칙적으로 운동해야만 된다 규칙적으로가 뭐라고요? Regularly 됐습니까? 규칙적인 일반적인 뭐지 그러면 Re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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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뭐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그렇습니까? 피자 시킬 때 R사이즈냐 L사이즈냐 R사이즈가 무슨 사이즈? Regular size 일반적인 사이즈 못 들어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Regular size가 expensive 하겠어? Large size가 expensive 하겠어? Large size가 expensive 하겠죠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응? Exercise regularly 주식적으로 운동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어떤 일이 발생하다라는 뜻이네요 어떤 일이 발생하다? Happen 됐습니까? 그러면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었다 한번 만들어볼까?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거로 어 가짜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어요 과거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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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완성했네요 이제 다만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A sudden accident happened last night. 됐습니까? 그래서 happen의 주어는 보통 어떤 사람이 될 수 없죠. 어떤 사건이죠. happen의 뜻이 뭐니까? 발생하다. 이런 뜻이니까 보통은 어떤 사건이 주어지고 사람이 발생합니까? 사건이 발생합니까? 됐습니까? OK. A sudden accident happened last night. happen 어떻게 쓰이니 실제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어젯밤에 발생했어요. 누가다? A sudden accident happened. 됐습니까? OK.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생겼니? 그래서 영어로 What happened last night. 됐습니까? 어제 뭔 일이 있었니? What happened last night. 됐습니까? 그랬더니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다. sudden accident happened last night. 됐습니까? OK. 그다음에 계속해서 배우다가 보이네요. 배우다. Learn. Learn. Learn은 누구처럼? 수영하는 것을 배우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수영하는 것을 배우다. 수영하다를 배울 수는 없으니까. 수영하는 것을 배우다. learn to swim 알겠습니까? 그래서 learned은 누구처럼? want to처럼 What do you learn? I learn to swim! 뭐 배우는데? 나는 수영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learn to do 한다고요. learn to do want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expect to do learn to do 알 것 같습니까? What do you learn? 뭐 배우는데? I love to swim. 난 수영하는 거 배워. 됐습니까? What do you learn after school? 방과 후에 뭐 배우는데? I love to sw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반대말을 해볼까요? 반대말, 우리말은 뭐니까? 배우는 거 반대말은 뭔데? 안 배우는 거야? 난 가르치는 건지 알았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teacher, 배우는 사람은 learner. 됐습니까? runner가 아니고 learner죠. learner. runner는 달리는 사람이죠. learner는 배우는 사람이죠. 하다씨를 사람 만들 때는 er 붙이고요. 명사를 사람 만들 때는 뭐 붙이지? OK. or 붙이나? 명사네. 이거 가지고 피아노 치는 사람 뭐지? nis. 피아니스트죠. 동사를 사람 만들 때는 er 붙이고요. 명사를 사람 만들 때는 ist나 st를 붙입니다. 예술이 뭐지?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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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무슨 시야? 수시 뭔데? 예술이면 당연히 무슨 시야? 명사죠. 명사. 명사 가지고 사람 만들고 싶으니까. artist 만드는 거로. 명사를 사람 만들 때는 이런 거 주로 붙이고요. cello. cellist. 그렇습니까? art. artist. 피아노. 피아니스트. 하지만 동사를 사람 만들 때는 er 붙이는데 조심해야 될 녀석도 있죠. 포커 같은 건 사람이 아니네.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하라고? 자 여러분들이 메이크의 뜻을 제발 만들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메이크는 만들다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오케이. 이번 메커 굿 프레지던트를 해석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메이크 했듯이 만들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애들은. 이번 메커 굿 프레지던트도 해석을 못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해석을 못하게 될 거고요. 만들다. 라고만 생각하는 친구. 알겠습니까? 자. 히븐 메커 굿 프레지던트를 메이크를 만들다. 라고만 생각하는 친구는 뭐라고 해석해 버린다? 그는 훌륭한 대통령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그 뜻이 아니란 말이야. 응? 메이크가 가끔씩. 또는 이런 뜻이 난다고요. 그렇습니까? 메이크가 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가 훌륭한 대통령을 만들 것이다. 가 아니고요. 그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 she made me clean my room. 여기 she는 여러분도 엄마도 맨날. 야! 땅코라지 뭐야? 그래서 여기에 made의 뜻은 뭐가 어울릴까요? 시켰다. 됐습니까? 엄마가 시켰대. 누구한테. 뭐 하라고. 방 청소하라고. 됐습니까? 메이크가 다양한 뜻이 있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무엇 무엇을 만들다 라는 뜻으로 만나지만 그 이외에 비 동사나 비 컴처럼 되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키다 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거 조만간 배울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메이크가 되다 라는 뜻도 있다라는 겁니다. 메이크의 삼단면신 보이고 있고 알고 있죠. 메이크의 삼단면신은 메이크, 메이드, 메이드고 뭐 옛뜻은 쉽죠. 옛뜻은 근데 뭐지? 만들어진, 되어진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뭐밖에는 무슨 시라 했습니까? 입장밖에는 어떤 시라 했습니까? 만들어진, 되어진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자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한번 만들어서 읽힙시다. 그쵸? 오케이.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라는 식으로 조언하고 싶으면 뭐한다? 프로텍트 한대. 그쵸? 프로텍트 what? A. A 이름으로 From B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A하고 B 중에 Dangerous People은 누구야? A가 Dangerous People이야? B가 Dangerous People이야? 그쵸? B가 Dangerous People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프로텍트. 지켜줘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프로텍트. 지켜준대요. 누구를 지켜준답니까? 누구를 지켜준대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누구로부터?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됐습니까? 그래서 보호할 대상은 A 자리에 있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해를 가하려고 하는 건. B 자리에 있는 거. From B. B로부터 A를 보호해줘다. protect A from B.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rotect를 가지고. 오케이. 보호장비. 보호장구. 또는 보호자. 이런 말을 만들 수 있죠. 그럼 뭐예요? 그렇죠. 뭐예요? 프로텍터죠. 됐습니까? protector. 저 OR 쓰기도 하고. ER을 더 많이 쓰겠다. ER을 합시다. protector. 아니다. OR. OR.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전장비. 안전. 장비. 오케이. 그래서. 여기. 삼림 소방대원. 아까 전에 만나보는 거 같았는데. 그 누구였더라? 삼림 소방대원이 뭐였더라? 뭐라구요? 그렇죠. 스모크 점퍼들이 뭐를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protector. 를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protect. 보호하다. 지키다. 보호하다. 지키다. 라는 뜻이면은. 그러면은. OK로 시작하는 같은 말. 안 난 것 같은데. keep A from B. keep A from B. A를 지킨다. B로부터. 됐습니까? keep하고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 있다. protect. 오케이. 그 다음에. save는 요렇게 알아두셔야죠. 됐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save me. 하면 되겠죠. please save me. 그때 save는 이 뜻이죠. 그쵸? 그 다음에 save money 하면. save money 하면. 저금하다. 절약하다. You can save money by these coupons. 이 쿠폰으로 여러분들은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save money. 됐습니까? 그 다음에 save the file. 파일을. 컴퓨터 파일을. 컴퓨터 파일을. 저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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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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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you save the file? for your homework? 됐습니까? 컴퓨터 갑자기 꺼졌어. 이런 젠장. save 안 했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뜻도 있고. 번지다. 퍼지다. 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고 했더라. 터뜨리다. 란 뜻도 있다고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선생님. 때리다. 어떤 단어가 때리다 란 뜻도 있고. 맞다 란 뜻도 있다.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가 특이한 녀석이야. 그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이게 특이한 이유는.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된단 얘기야. 응. 더 관심 없죠. 그쵸.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일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스프레드 뜻은. 두 가지 중에서 뭐. 이 뜻이죠. 됐습니까. 내가 펴발랐다. 버터를. 빵 위에다가. 됐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됐습니까. 이거. 몇 번째 녀석일 것 같아. 첫 번째 녀석이겠죠. 그렇죠.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잇이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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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게 만약에 첫 번째 녀석인데. 암만 길어봤자 잇을 만났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래 안 그래. 너 아마도. 과거에 안 하고. 오케이. 이 스프레드는 당연히. 몇 번째 녀석이. 스프레드 3단 변신. 여기 써있네. 스프레드 3단 변신. 뭐야.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래. 어. 그러면 더 파이어 스프레드 온 더 마운튼이. 틀린 문장입니까. 맞는 문장입니까. 맞는 문장입니까. 맞는 문장입니까. 왜 맞는 문장이야. 응. 어. 스톱 파이어 암만 길러봤자. 뭐야 이거. 어. 그것이 산 위에 퍼졌다. 이 뜻 있잖아. 그렇지. 어. 그럼 이건 지금 몇 번째 녀석이 남아요 지금. apersاء. 두 번째. 오케이. 일단 이 표현 자체 여기까지 가능해 불가능 가능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어울려 yesterday 가 어울려 맞죠 읽고 그러면 이 문장 한번 yesterday 골라서 한번 읽어봐 he yesterday 그렇죠 read 에서 한단 변신 ok 여기 yesterday 가 왔다는 얘기는 이 속에 뭐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deed 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read 속에 deed 가 들어가면 생긴건 똑같지만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 read 라고 읽어야 된다 he read a book yesterday 어제 그 책을 읽었다 그러면 지금 이게 it인데 이렇게 생긴 걸 썼는데 맞대 그럼 이거 당연히 이 속에 뭐 들어있는 거야 됐습니까 만약에 현재 시제로 예를 표현하려고 하면 당연히 the fire spreads 이렇게 했어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 가능한데 무슨 시제다 과거시대다 됐습니까 어쨌든 누가 뭐뭐 한다 무엇을 되고요 누가 뭐를 해버린다 도 됩니다 뭐 어쨌다고요 선생님 일단 나중에 할게 나중에 수동태 배울 때 할게요 스프레드 보통 이 뜻으로 하니까 뭐 아무래도 아까 전에 저 뭐 점 뭐야 그 산림 뭐야 그 불 산에 불나면 끌어다니는 사람들 뭐라고요 스모크 점퍼들하고 관계 있으면 산에 불이 번지는 이런 표현들에 할 때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치다 때리다가 보이네요 치다 때리다 스트라이크 3단 면신 스트라이크 스트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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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구 중계 보면 심판이 가끔 스트라이크가 세 개 들어오면 뭐라 그래 스트럭 아웃 이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스트럭 아웃은 뭐가 생작된 거냐면 유얼 스트랍 아웃 이거요 유얼 Hasololies 그 다음다가 유얼 스트랍 아웃 그러면 애가 치다 라 뜻이고 얘는 이 스트럭은 두 번째인가 세번째 당연히 세번째인 다음이겠죠 왜냐 하면 뭐가 보여 그러면 이거는 무슨 씨라는 얘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네가 때렸단 말이야 네가 맞았단 말이야 네가 맞아서 스트라이크 몇 번 맞아서 세 번 맞아서 이제 나가리 스트라이크 세 번 맞아서는 나가리야 타석에서 나와 이 뜻입니다 타자가 공을 때렸단 말이야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세 번 던져서 타자를 두 개 뱉단 말이야 어? 타자가 공을 때렸다 타자가 아니였어 응? 힘이 없더라 그렇죠 야구를 안 보니까 뭔 소리 하는지를 모릅니다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던지는 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다양한 거 최소한 좀 상식 야구는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11명이 있어야 할 수 있다 13명이 있어야 돼요? 야구는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할 수 있나요? 응? 정식으로 게임 하려 그러면 여기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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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한 명 이렇게 있어야 하죠 아 참 미안 여기 한 명 있어야 돼 미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사람은 뭐라 불러 아 여기서 막 던지는구나 아 사자는 여기 있는데요 포수 캣처 얘는 아 얘가 타자구나 투수 투수 와우 얘는 수 수 1루수 2루수 3루수 홈루수 홈루수? 유격수 중견수 중견수 좌익수 우익수 야구 실제로 자격받는 데 최소한 투수가 뭐하고 타자는 뭐하고 토수는 뭐하는지 알아야 될 거야 최소한 야구 선생님 그런 게 뭐가 중요한데요 나중에 영어 지문에 야구 규칙에 대해서 쭉 얘기해놓고 뭐 물어본다니까 어? 설마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 네 자 이거는 그거 너무 상식이 불균형이 너무 심하면 나중에 읽고 해석은 되는데 읽고 막 우리말로 잘 바꿔놔요 근데 그게 뭔 소린지 모르는 애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이 부족한 친구들이 그럽니다 그건 뭐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내가 그건 못 고쳐드려요 그쵸? 자 정형외과 의사선생님은 뭐만 진료하십니까? 정형외과 또 뭐하는지 모른다 응? 어? 뼈가 다쳤을 때 하는 사람이지 뼈가 다쳤을 때 하는 사람이지 정형외과 의사선생님이 너 아 선생님 두통이 왜 이렇게 심해요 하면서 정형외과 찾아가면 되겠어? 응? 내과 찾아가거나 응? 이래도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문법 규칙 가르쳐 주고 단어를 어떻게 하면 잘 외우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문장 속에 들어 있으면 무슨 뜻이 있다 이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지 야 투수가 뭐하는 거고 포수가 뭐하는 거니까 좀 알아놔 응?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던 영화를 많이 보던 다큐멘털을 좀 가끔씩 보기 싫다 좀 보던지 커먼 센스를 좀 늘리세요 커먼 센스 커먼 센스가 뭐겠어? 커먼 센스가 뭘 거 같아요? 상식이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록 스트록 까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프레이디즈라고 쓰고 우리말로 뭐라고 쓰면 되겠어? 수고하겠죠 여기는 최소한 두 단어 이상으로 다 이루어져 있죠 오케이 그래서 안전이 제일이다 안전이 제일이다 세이플리가? 어찌가 컴즈 하는 모양이죠? 세이프티 컴즈 퍼스트라고 읽히면 되겠죠 세이프티 컴즈 퍼스트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세이프티 컴즈 퍼스트 안전이 최우선이다 세이프티 컴즈 퍼스트고요 어? 이거 이런 뜻이라고? 그럼 같은 말이 뭘까요? 비 더 비 더 비 더 더 를 썼는데 이런 것도 보이는데 비 더 비 더 비 더 중요한이 뭔지 또 가르쳐 줘야 돼 그러면 비 더 비 더 뭐 비 더 비 더 The most important safety comes first 됐습니까? 영영풀이 익혔으면 이건 만났을 텐데 단어 영영을 했으면 이거 만났을 텐데 그 다음에 잘라내다 라는 뜻이죠 잘라내다 컷다운 그러면 우리 나무 한 그루 한번 잘라보자 그렇죠? 나무 한 그루를 잘라내다 라는 표현은 아 나무가 막 자르는 모양이네 무서운 나무다 더 트리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 행동을 하는 놈이 되는데요 컷다운 더 트리 컷다운 더 트리 컷다운 더 트리 만 될까? 이거는 한 칸 건너 뛰어간 거에요 이거부터 해야죠 컷다운 더 트리 도 되고 컷 더 트리 다운도 된다고요 컷다 트리 다운 컷다운 더 트리 둘 다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더 트리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지 묻겠죠 더 트리는 안만 길어봤자 핏이니까 그것을 잘라내다 라는 거다 컷다운이다 그리고 이 옆에다 뭐라고 쓰면 돼? 니까 뭐 주의해야 된다? 어순주의 됐습니까? 컷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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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밖에 안된다 암만 길어봤자 한 목적어는 다리 사이에 낑가 놔야 된다 동훈아 그걸 좀 꺼내든지 뭐 좀 잡고 안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안그래도 디스트랙티드 잘 되는데 그쵸? You are easily distracted 그쵸? 디스트랙티드 어? 트랙트 또 있다 트랙트 트랙트 뭐 이런 거라 그랬는데 트랙트 디스트랙티드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 디스트랙티드가 있으면 디스트랙팅도 있을 거고 디스트랙트도 있겠지 어? 얘보고 내가 자꾸 디스트랙티드 된다고 그러는데 디스트랙티드의 뜻이 뭘까요? 어? 다른데 신경을 쓰는 이라는 형종사겠죠 어? 다른 곳에 신경쓰는 디스가 뭔네? 음 그쵸? 오케이 그래서 컷다운이 이어동사라고 얘기했고 컬이 다운 컷댐 다운 컷댐 다운 컷더 트리즈 다운 컷댐 더 트리즈 그쵸? 쟤도 요새 그런 증서를 좀 보여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다 라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다 Get enough sleep 됐습니까? 야 얘는 어떤 위야 어찌야 어찌 잠이죠 그쵸? 오케이 이것만 쳐다보고 답하면 안됩니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가진 가진다라고 했고 무엇을 가진다 충분한 잠을 가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잠 enough sleep enough sleep 됐습니까? 충분한 돈 enough money 그러면 이건 슬립 했듯이 지금은 명사야 동사야 동사죠 동사야? 잠자다야 얘가? 그럼 얘는 뭔데 도대체 얘가 지금 잠이라는 명사죠 어? 근데 슬립이 잠이라는 명사 이외에 무슨 뜻도 있어? 잠자다라는 동사도 있죠 내가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어디를 끌고 간다 그러면 슬립의 뜻이 잠을 자다 라는 뜻도 있으니까 get enough sleep 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가 가능할까? 그래 그걸 영어로 얘기해 봐 sleep enough 하고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이때 sleep은 무슨 뜻이다? 잠자다 get enough sleep 하고 sleep enough 같은 뜻이다 그리고 이때 enough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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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충분히 자다 슬립이 잔다 됐습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는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도원이는 왜 내가 이렇게 끌고 오는데로 안가고 문법적인 용어를 그렇게 좋아하실까? 알겠습니다 어디어디에 노착하다가 보이네 어디어디에 노착하다가 보이네 어디어디에 노착하다 어라이브 인 구미 위치 인 구미야 위치 구미야 위치는 엔터 갔다 그랬어 엔터 더 룸 위치 구미 어라이브 앳 구미 어라이브 인 구미 위치 구미 겟 투 구미 됐습니까? 자 이 겟 투가 나오는 걸로 봐서 분명히 대화 파트에 뭐가 나오냐 하면 How can I get to가 나오겠죠 뭐란 거 아니야 됐습니까? 길 묶고 답하기 나오겠죠 칠과의 대화 파트 How can I get to the library 됐습니까? How can I get to the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 어디서 만나본 거 같은데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산책하러 가다가 보이네요 산책하러 가다가 Go for a walk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Go for a walk Take a walk 어 그것도 되고 그쵸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이 되면 이건 뭐도 된단 말이야 Go walking Go for a walk Go walking Go shopping Go swimming Go for a walk Go for a walk Go for a walk 네 애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간다 무엇을 위하여 산책을 위해서 간다 Walk는 걷다란 뜻도 있지만 여기는 명사로서 산책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 이게 붙었으니까 당연히 명사겠지 됐습니까? Go for a walk Go walking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익히는 것 보다는 어떤 의미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익히는 게 좋죠 됐습니까? 그래서 한 권의 책인데 펼쳐보니까 다 영어야 됐습니까? 그럼 영어로 된 책이겠네 영어로 된 책 A In English 하면 되겠죠 어떤 식으로 길어져서 뒤로 가야 될까 영어로 된 책 A book in English 됐습니까? 영어로 쓰여진 편지 A letter in English 됐습니까? 영어로 쓰여진 일기 A diary in English 됐습니까? 응용되죠 영어로 된 편지가 뭐라고 레이더 레이더 A letter 아니에요? 러브레이더 러브레이더야 러브레이더야 응? 뭐냐고 물었으면 답을 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나오는 거 보니까 장래 희망 묻고 답하기 나오겠지 뭐 넌 뭐 되고 싶니? want to be in the future 알겠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알겠습니까? 언제 in the future 알겠습니까? 근데 전치사가 붙이면 어찌 시도 될 수 있다 했지만 어떤 시도 될 수 있다 그랬어 오케이 미래의 사람들 한번 만들어볼까 미래의 사람들 people people in the future 하면 되겠네요 위험에 처한 사람들도 만들 수 있네 위험에 처한 사람들 people in danger 미래의 사람들 people in the futu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the future는 where 왜어래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전치사가 붙으면 부사가 되거나 형용사 된다 했는데 뭐가 부사라 그랬어 when where how why 알겠습니까? 그리고 전치사가 붙으면 형용사도 될 수 있다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강으로 한번 뛰어들어 봅시다 너무 위험한가 오케이 풀장으로 뛰어듭시다 그 풀장에 뛰어들다 jump into the pool swimming pool 하면 되겠죠 jump into the pool into the p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do 좋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밖으로 튀어나와 튀어나와 봅시다 jump out of 좋습니까? 오케이 뭐뭐 속으로 into 뭐뭐 바깥으로 out of the fish jumped out of the water 물고기가 물밖으로 튀어나왔다 좋습니까? 나는 잡으려고 물에 뛰어들었다 I jumped into the water to catch the fish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불 한번 꺼보자 fire 우리가 오케이 그래서 불 끄다 put out the fire put out the fire 만 될까? 뭐도 된다 put the fire out도 된다 하고 put out 옆에다 뭐라고 쓰면 되겠다 이하동사니까 암만 길어봤자 eat 하면 뭐밖에 안 된다 pull it out 어순주의 자 그리고 이거 보면 선생님 불 끄다는 put out 이 아니고 혹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선생님 불 끄다는 turn off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묻는 학생이 있어 그렇죠?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거하고 put out하고 turn off는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설명해줘 아 put out wire 활활 타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turn off 뒤에 올만한 건 turn off the light 그렇죠 light turn off the radio turn off the tv 이런 게 올만한 거죠 그렇습니까? 활활 타는 불을 끄는 건 put out 입니다 put out 됐습니까? put it out 그거 좀 꺼버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비교해 볼까? 여러분들은 뭐도 배운 적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put on 또 배운 적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었더라 is it raining? yes it is is it raining? is it raining? yes it is is it raining?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put on your raincoat 기억나십니까? put on your raincoat put on your raincoat 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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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다의 반대말은 벗다인데 벗다는 뭐였더라 한국에서는 신발 벗어야 돼 your shoes your shoes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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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 your shoes your shoes 입는 건 몸에다가.. 몸 위에 두는 거죠 그렇죠 놓다 몸 위에 몸 위에다가 Put the head on your head 그래서 on your head를 생략하는 거죠 그렇죠? Put the gloves 여러분들이 완성해주세요 Put the gloves 완성시켜달라고 내가 해석하래 Put the gloves On your hands 그렇습니까? Put the shoes On your feet 됐습니까? 여기 외열에 대한 대답을 생략해버렸어요 됐습니까? Put the shirt On your body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어동사입니다 근데 put out은 영어스럽게 해보면 놓는다 밖에다가 됐습니까? 불을 멀리 치워놓으면 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put out은 불을 끄답니다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 이거 같은 말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혹시 가르쳐 주셨나요? put out의 같은 말 안 가르쳐 주셨어요? 어 오케이 첨보나요? 응? 첨봐요? 응? 첨봐요? 이거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엄마요? 익스틱그이시겠죠? 오케이 뭐 첨봤으면 그냥 인사 정도 하시고요 학교에서도 얘기했으면 잘 알아두시고요 소화기는 뭘까? 여기가 동사람에 여기가 동사람에 소화기는 뭘까? 익스틱그시어겠죠 동사람에 그쵸? 요리하다 쿡 요리도구 쿠컬 불 끄다 익스틱그시 put out 소화기 익스틱그시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수고라고 굳이 할 필요 있나? 오케이 머물다 집에 가 있네요 집에 머물다 stay at home 됐습니까? stay 뒤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여? where가 보이죠? 그럴 때는 stay의 뜻인 어디 어디에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가 되는 거에요 근데 조심했죠 비교해 볼까요? I stay calm 이건 무슨 뜻일까? I stay calm calm의 뜻이 뭔데? 침착한 진정하다 중에서 여기서 이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럼 I stay calm 뭔 뜻일까? 난 침착한 상태를 유지한다 됐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stay 뒤에 무슨 시 오면 어떤 시가 오면 얘가 마치 모처럼 행동한다 됐습니까?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스테이 자 정리하면 스테이 뒤에 where가 오면 어떤 장소에 머물다구요 스테이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뒤집다가 보이네요 뒤집다 턴 오버 턴 오버 켜다 턴 온 켜 끄다 턴 오프 볼륨을 줄이다 턴 다운 볼륨을 높이다 턴 다운 끄덕끄덕 했어? 어? 뒤집다 턴 오버 턴 오버 됐습니까? 턴 오버 더 호박전 뭐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튀김이죠 그래서 그 튀김을 뒤집으세요 턴 오버 더 프라이 만 될까? 턴 더 트라이 오버도 되겠죠? 그쵸? 그 그 계란후라이 뒤집어라 턴 더 프라이 오버도 되고 턴 오브 더 프라이도 되는데 더 프라이는 안만 길어봤자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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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땅을 뒤집다 뭐 이런거 합니까? 턴 오버 더 그라운드 턴 더 그라운드 오버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뭐에요? 봄에 턴 오버 더 그라운드 하죠 그런 행위를 보고 뭐라고 한다? 턴 오버라고 한다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 좀 기다려주세요 하면 되겠네요 나 좀 기다려주세요 나 좀 기다려주세요 wait for me 하면 되겠죠 그니까? wait for me 나 좀 기다려줘 됐습니까? 자 여기다가 10분 동안 나를 기다려달라 한번 해보자 그치?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나를 10분 동안 기다려주세요 하고 싶으면 wait for me wait for me for 10 minute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내가 10분 동안을 왜 해보라 그랬을까? 그쵸? 3종 세트죠 숫자 시간 단일 동안 기다리라 했죠 그러니까 3일 동안이 뭐니까? days 니까 for 10 minutes 하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나 좀 기다려줘 볼까요? 그쵸? wait for me during school 하면 되겠죠 방과 후에 after school 수업하는 동안 during school 됐습니까? 수업 전에 before school 됐습니까? before school during school after school 이렇게 되겠죠? 단어 단어 살펴봤고요 단어 집중탐구 그래서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 나온대요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 나온대요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뭐 쓸까 자 이런 것들 이라든지 뭐 얘들은 직업 OX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동사를 가지고 직업을 표현할 때는 ER을 붙이죠 그쵸? 경우에 따라서 OR을 붙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자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것 중에 어휘 파트에서 뭘 조심해야 되냐 자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데 동사에다가 ER을 붙여야 되냐 OR을 붙여야 되냐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ER이나 OR이 붙어도 직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얘는 알죠 조리기 구조 얘는 뭐죠 쿨러 쿨러 냉장고죠 됐습니까? 얘는 뭐죠 수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ER 붙고 OR이 붙는다고 해서 다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조심해라 냉장고가 직업은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자 먼저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수의사는 뭐다? doctor doctor는 요렇게 쳐다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animal doctor 비슷한 말은 veterinarian 줄여서 vet 됐습니까? 또 그 수의사를 박쥐처럼 들리게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vet 가지고 vet vet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치는 F하고 비슷한 발음 vet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농부가 보이네요 농부는 farmer 그럼 농사짓다는 뭐겠다 farm 얘는 물론 농장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고 농사짓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농사짓다 farm 농사짓는 사람 farmer 얘는 ER이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OR이 아니고 ER이다 farmer farm farmer 농사짓다농구 오케이 그 다음에 발명가가 보이네요 발명가 inventor ER이 아니고 OR이고요 발명하다 invent invent 됐습니까? who was the inventor of the Korean alpha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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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 invented them right? 네 오케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 중에서 발명가가 누군지 아는 유일한 언어 중 였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영화감독이 보이네요 영화감독은 뭐다? movie director 얘는 뭐다? OR입니다 우리 디렉터 그러면 디렉터가 있으면 ER이나 OR을 뺀 뭐가 있겠다? 디렉트가 있겠죠? 디렉트의 뜻은 감독하다 지시하다 됐습니까? 길을 알려주다 디렉트 디렉터 디렉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경찰관이 보이네요 경찰관은 police officer 여기 주의해야 될거죠 이 녀석은 그렇죠 여기서는 오피스라는 단어가 존재하죠 office의 뜻은 얘는 명사죠 됐습니까? 사무실 office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 officer 그 다음에 연기나는데로 막 뛰어내리는 사람 주먹점퍼 주먹점퍼 됐습니까? 오케이 연기는 왜 날까? fire가 있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거기로 뛰어드는거지? 영어로 put out the fire 하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산에 불나면 막 물 뿌리면 되겠죠 안됩니까? 왜 안됩니까? 물 뿌릴 수 있으면 물 뿌리면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왜요? 소방차가 접근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물을 안 쓰고 이 사람들이 부를 거야 되겠죠 물을 안 쓰고 그러면 어떻게 부를까요? 흙으로 덮는다든지 탈만한 물건 물질이 있으면 다 치운다든지 그렇죠? 탈만한 물질이 막 위에 쌓여있겠죠 땅 위에 낙엽이라든지 그렇죠? 나무토막 이런거 그러면 그거를 뭐 해야 되겠어? 영어로 turn over the ground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스모크 점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방장이 보이대요 주방장은 셰프 비슷한 말은 쿡이고 조심해야 될 건 쿠커가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까? 셰프 쿡 돌이사 오케이 그 다음에 불과 싸우는 사람 파이어 파이터 그렇습니까? 파이어 파이터가 큰 개념이야 스모크 점퍼가 큰 개념이야 파이어 파이터 파이어 파이터가 큰 개념이고 거기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뭐가 있다? 스모크 점퍼가 있다 이런걸 보고 집합관계라 하죠 집합관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파이트란 단어가 있죠 파이트는 뜻이 뭐니까 싸우다니까 동사죠 동사에 er 붙여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변호사가 보이네요 변호사는 lawyer 됐습니까? 자 그럼 lawyer가 있으면 뭐가 있냐 하면요 law가 있습니다 law law law의 뜻은 법이죠 됐습니까? law는 법인데 변호사는 lawyer 자 그러면 변호사 만나봤으면 우리가 재판이 진행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피고인을 대변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피해자를 대변하는 사람이야? 피고인을 대변하는 사람이야? 피고인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피고인 보통 여기에 뭐 적혀있는 옷 입고 있어? 걸어 적혀있는 옷 입고 있어? 뭐 했을 걸로 의심되니까? 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다? lawyer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lawyer가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네가 죄가 있다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판사라 그러죠 그렇죠? 이교 판사는 뭘까요? 판사는 뭐다? judge다 맞습니까? judge는 판사라는 뜻도 있고 판단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판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lawyer하고 judge만 있다고 또 재판이 되는 건 아니죠 또 네가 죄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prosecutor 라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judge는 곧 만날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judge lawyer 그 다음에 법이 뭐라고요? law 됐습니까? low 아닙니다 낮은 아닙니다 law law aw는 뭔된다 보호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8월이 뭐야 어거스트죠 그러니까 law 법 조심해야 될 거 y가 왜 끼어드는지 모르겠네 끼어 있습니다 lawyer 그리고 얘도 뭐 좀 뭐 er 뗀다고 해서 동사되는 녀석 아닙니다 아까 전에 오피설처럼 파이터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보이네요 그림 그리는 사람 painter 그래서 paint는 품사가 뭐예요 paint의 뜻은 실하다 그리다 물론 물감 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동사로 써서 쓰이죠 동사에 er 붙여서 명사 만들고 있습니다 직업 만들고 있습니다 paint 그리다 painter 그리는 사람 화가 그래서 비슷한 말은 뭐가 있다 artist인데 여기에 artist 는 뭐로 붙어온 단어야 art 로 붙어왔고 art의 뜻은 예술 미술 인데 무슨 c야 이름이 명사죠 명사를 가지고 사람 만들 때는 ist 붙인다 했죠 piano pianist art artist 아니면 동사를 가지고 사람 만들 때는 er or 붙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기자는 뭐다 reporter 그렇죠 그러면 report 가 있겠죠 네 report의 뜻은 보도하다 보고하다 알려주다 됐습니까 그래서 알려주는 사람 reporter 얘는 전형적인 동사에 er 붙여서 사람 직업 만들었습니다 report 보고하다 reporter 물론 report 가 명사로도 쓰입니다 숙제 이런 뜻으로 하지만 동사로써 보고하다 알려주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작가가 보이네요 작가는 writer 동사형은 write죠 이미 e가 있기 때문에 r만 붙입니다 글씨 쓰다 글쓰다 write 글쓰는 사람 writer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분명히 방금 전에 가르쳐줬어 됐습니까 그래서 작가라는 뜻의 또 다른 단어는 뭐다 author 됐습니까 author 마찬가지 작가라는 뜻입니다 who is the author of this book who is the writer of this book 이 책 쓴 사람 누구야 who is the writer of this book who is the author of this book 이 책 쓴 사람 누구야 라고 방금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인 것과 사람이 아니문이다 라고 할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er 붙느냐 or 붙느냐 er 붙느냐 or 붙느냐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학습을 해야지 틀리지 않고 잘 대비가 될까요 시험 문제는 틀린 단어를 고르세요 뭐 이런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재작년에 어떻게 하면 er이 붙는 건지 어떻게 하면 or이 붙는 건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나왔을 때 아 이것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건 누가 하는 공부다 아 입이 입이 합니까 손이 할 것 같은데요 얘랑 손이랑 입이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해보란 말이야 써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김두은이 전번에 너 단어 시험 한 3박 4일씩 치더라 어 어 어 어 어 여기 시험지 딱 준비되어 있거든 지금 이제 또 단어 시험 가지고 3박 4일 스펠링 뭔지 막 한참 동안 한 단어 쓰는데 10불씩 걸리길래 어 써보고 있지 그치 그치 아 이 단어 좀 어려운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치 스모크 점퍼 한 번씩 써보고 그치 그쵸 맞죠 로이어 한 번씩 써보고 이렇게 하고 있죠 해야 되겠죠 어 쓸데없는 잔소리 안하게 하세요 자 그다음 프레이즈 수거들이네요 수거집중판계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다 컬이 다운 이어동사라고 얘기했죠 컷댴다운 컬이 다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나무를 벤다 그리고 종이를 만든다 여기에 갈로 안에 뭐 집어넣으면 될까 오케이 우리는 나무를 벤다 그리고 으음음 종이를 만든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우리는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a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다 와 누가 다 가 연결돼있고 make 앞에 뭐가 생겨됐다 we 가 생겨됐으니까 그래서 얘 생긴게 to make 도 안되고 made 도 안되고 makes 도 안되고 making 도 안되고 make 밖에 될게 없죠 누가다 두개를 end으로 연결했습니다 we cut down and we make 우리는 자르고 만든다 뭘 자르는데 trees and make pap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ree 셀 수 오케이 페이퍼 셀 수 페이퍼가 무슨 뜻일 땐 셀 수 없다고요 종이란 뜻일 땐 셀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일 땐 셀 수 있다고요 서류 시험 이런 뜻일 땐 셀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종이란 뜻이니까 종이란 뜻이니까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페이퍼의 재료가 뭐다라는 사실 tree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trees는 여기 들어갈 수 있죠 we cut trees down 왜 이어동사니까 하지만 trees를 암만 길어봤자 dm으로 했을 땐 we cut them down 밖에 안된다 이어동사 주의하세요 이어동사라고 하고 어순주의하라 we cut them down we cut it down we cut trees down we cut down trees 오케이 자 그 다음에 get in up sleep을 우리말스럽게 하면 잠을 충분히 자다 이지만 영어스럽게 하면 뭐 한다고요 가진다고요 뭘 가진다고요 충분한 잠을 어떤 잠 충분한 잠 이니까 우리말하고 똑같은 순서로 되어있다 했어 됐습니까 enough time enough money enough sleep 여기에 sleep의 뜻은 잠이야 잠자다야 오케이 자 그래서 충분히 잠자다를 뭐로 바꿔놨냐면 충분히 잠자는 것을 로 바꿔놨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 요거 healthy 뜻이 뭐지 건강이야 그러면 health는 할 일이 없네 오케이 health의 뜻은 건강이고요 명사고요 health의 뜻은 건강하니죠 그럼 무슨 씨야 어떤 씨죠 stay 뒤에 무슨 씨 왔어 어떤 씨 왔으니까 이건 뭐로 바꿔도 상관없다고 to be health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etting enough sleep is very important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그래서 여기에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충분한 잠을 자는 의도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getting enough sleep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getting enough sleep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very important to stay health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왜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하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이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2부정사에 무슨 수용법이라 그래 부사용법이고 부사용법 3가지 의도 감정의 원인 결과 중에서 의도 중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찌 어떤 인데 사실은 오케이 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getting이 됐는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이거 to get 돼 안 돼 돼죠 왜 되는데 내가 필요한 뜻은 충분히 자다야 충분히 자는 것이야 인데 그래서 뭐 얘도 왜 왜 자꾸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왜 물어봐 오케이 오케이 무슨어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주어 또는 보어로 사용되고 있는 동명사나 2부정사는 ing 형태는 to do로 바꿀 수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get enough sleep is very important 근데 이런거 별로 안 좋아하겠다 이렇게 생긴거 그치 어떻게 생긴 걸로 바꿀까 it is very important to get enough sleep to stay healthy 이렇게 바꾼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바꾼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죠 it is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합니다 what to get enough sleep 하는 것 why to stay healthy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뭐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누가다 누가다 he jumped where into the river why his daughter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강으로 뛰어들었던 이유 의도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 이유도 괜찮네 이유도 괜찮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거 쓸 수 있죠 why did he jump into the river 자 여기서 궁금한게 뭐가 있냐면요 jump the river into 돼 안 돼 jump the river into 돼 안 돼 jump into the river 밖에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점프 여기 여기 못 집어넣었나 jump the river into jump the river into jump the river into 될 리가 없죠 룩 룩 미 앳 돼요 룩 미 앳 돼요 룩 미 앳 돼요 그러면 뭐 밖에 안 돼 룩 미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왜 왓 왓을 왜어로 만들어 주는 녀석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점프 인 투는 동서 플러스 전치사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동서 플러스 전치사가 이어 동서야 동서 플러스 부사가 이어 동서야 아 아까 전에 옷을 입다란 표현이 put on이고 이 뒤에 생략된 걸 쭉 얘기했어 신발 신어라 put the shoes on your feet 근데 여기 your feet을 안 써도 이게 웨얼에 대한 대답이래 옷만 써도 어 그래서 얘는 이어 동사라고요 동서 플러스 전치사야 동서 플러스 부사야 아 동서 플러스 전치사 동서 플러스 전치사 동서 플러스 전치사 온 유어 핏 해도 되는데 유어 핏을 없애도 상관이 없대 왜냐하면 얘만 가지고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으니까 옷만 가지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으니까 아 무엇이야 이게 아 온 유어 핏이 못 드신데 네 바래 아니야 그럼 on your fee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근데 your feet이 없어도 된대 put on the shoes 해도 된대 그러면 옷만 있어도 where에 대한 대답이 된다 했으니까 이거는 on the table 할 때 온 맞아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 말은 put on은 동사 플러스 전치사야 동사 플러스 부사야 내가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를 했어 when where how why 이거 지 혼자 왜 어래 대한 대답이래 그러니까 이거 동사 플러스 전치사야 동사 플러스 부사야 당연히 동사 플러스 부사지 동사 플러스 부사가 이어 동사라고요 아 전문에 설명했는데 또 아 어디서 돌 깨지는 소리 계속 들립니다 응 자 그래서 얘는 look at 같은 애라고요 됐습니까 얘가 이렇게 합쳐져야 뭐에 대한 대답이 완성된다고 where into the river 그거 뛰었대 점프했대 어디로 강 속으로 얘가 없어도 돼 안 돼 얘가 없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한 정보가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됩니까 he jumped into to save his daughter he put on the shoes he put on the shoes he put his shoes on his feet 똑같은 얘기한 거야 다른 얘기한 거야 똑같은 얘기한 거죠 그쵸 his feet 없어도 돼 안 돼 흐이 이거 뭐라고 해석할래 혹시 혹시 미친놈이라면 혹시 미친놈이라면 혹시 미친놈이라면 혹시 미친놈이라면 혹시 미친놈이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치 그렇잖아 이러고 물구나면서 갖고 밖에 돌아다니나봐 자 근데 내가 그 신발 신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쵸 신발 신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겠지 어 근데 신발은 당연히 어디에 신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 정보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지 안 써도 되지 온 뒤에 있던 명사를 안 써도 된대 어 꼭 써야 된다면 얘가 전치사야 부사야 전치사겠지 전치사 뒤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명사 있어야 되니까 근데 안 써도 상관없대 어 그럼 얜 전치사야 부사야 어 뒤에 명사가 없는데 얘가 전치사냐 부사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동사 플러스 전치사야 동사 플러스 부사야 어 그러니까 얘는 이어 동사니까 뭐도 되고 뭐도 되냐 얘도 여기 있다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도 있어도 된대 근데 얘를 데모로 바꿨을 때는 뭣밖에 안 된다고 히 푸 데모만 밖에 안 된다고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는 모양이 이해를 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그래서 불 끄 다를 했는데요 불 끄 다를 닫자 떼버리고 불 끄는 것으로 바꿔놨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불 끄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불 끄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도 되고 fire is very dangerous 해도 되고 쟤는 내가 뭐 때문에 물어봤는지 알고 얘는 아가꺼 알고 어 그래 알았어 그래 일단 네 버전 뭐도 된다 two fire is very dangerous 해도 되고 또 뭐도 된다 is very dangerous 해줘 얘가 얘기한 건 two 부정사 동명사가 주어라고 있기 때문에 two 부정사로 바꿨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를 한 거고 얘가 한 말은 터너버가 뭐다 이어동사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putting a fire out is very dangerous 됐습니까 to put a fire out is very dangerous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pulling out of fire 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very dangerous 그러니까 무엇이 매우 위험하네 불 끄는 것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거 같은데 그치 난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기 가도 상관 없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턴오버도 뭐니까 이어동사니까 자 지금 쭉 해서 이어동사인 것과 아닌 애들 나눴어 자 get in up sleeve 는 어차피 생긴 거 상으로 이어동사인지 아닌지 구별할 필요 없게 생겼고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건 컷다운 그 다음에 jump into put out turn over jump into 만 이어동사 아니었습니다 됐습니까 이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명사가 있어줘야 되는 표현입니다 look at 충분한 정보가 전달됐나요 안 됐죠 look at what look at whom look at look at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명사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는 ad 전치사란 얘기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보이고 요거 보이고 요거 보이니까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팬케이크를 뒤집고 그 다음에 약 아 추가로 2분 동안 더 구워라 튀겨라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팬케이크 뒤집고 추가로 2분 동안 더 튀겨주세요 turn over the pancake 안 합니까 turn over the pancake and fry it for another two minutes 됐습니까 여기에 언어더를 넣은 이유는 그러니까 한쪽 면으로 2분 동안 익히고 뒤집어서 한번 더 2분 더 추가로 라는 뜻으로 언어더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2분 동안 더 fry 해주세요 turn over the pancake and fry it for another 2 minutes 그러면 팬케이크 하나 만드는데 최소 몇 분 걸리는 거야 굽는 데만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면 4분 동안 걸리겠죠 턴 turn the pancake over 된다고요 이어 동사인 것과 아닌 것 이번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겠어 다음 중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과 옳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라 해놓고 어순을 이상하게 하는 녀석들 나오겠죠 점프 인투 잇 돼 안 돼 당연히 돼죠 그것 밖에 안 되죠 게다가 turn over it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turn it over 밖에 안 된다고요 분명히 뭐가 이 여동산지 했어 됐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도 알려줬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말씀드렸어 그럼 실제로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팝 퀴즈 풀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단어 파트가 모두 마무리 되었고요 인재부터 대화 파트로 계속 이어질 일정입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